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점도표상, 좀 이따 얘기를 자세히 하겠지만 점도표상에서도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걸로 연준이 보고 있다고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 안도를 했는데 성명서 내용부터 한번 찾아보면 지난번 FOMC와 비교를 해서 차이점이 그래도 몇 가지는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때는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하 이후 즉 글로벌 전개 상황의 경기 전망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저인플레이션 압박 등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같은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대신에 현재 통화 정책이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는 데 적절하다라는 문구를 삽입을 했고요. 두 번째로 경기 확장세나 노동시장 호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근접하는 것 등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온이나 전망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향후에 들어오는 경기 전망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겠다 이 원래 문구에 글로벌 전개 상황이라든지 저인플레이션 압박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문구를 또 삽입을 했거든요. 이 정도가 이제 성명서 내용 중에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지난번과 다르게 금리 동결에는 반대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번 FOMC에서는 크게 봐야 될 게 두 가지라고 하셨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점도표였었고 두 번째가 만장일치 여부였었는데 만장일치는 일단 만족을 시킨 것 같고요. 점도표도 사실 만족을 시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점도표도 예상대로 또는 더욱더 비두기파적으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까지 동결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딱 한 차례 정도 인상을 지금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크게 좀 안도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나왔던 점도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리 전망을 중간값으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1.625%가 당연하겠고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 같은 수치가 계속해서 유지될 걸로 연주위원들은 내다봤고요. 그리고 2011년 말 같은 경우에도 현재 대비해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시그널을 보냈고 그 이후에도 점진적인 이제 금리 상승을 좀 점쳤죠. 그러다 보니까 벤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내년 서프라이즈 금리 인상을 이제 점도표에서 시사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 같은 전망은 틀렸고요. 오히려 이 시장이 좀 기대를 하는 다소 좀 비둘기파적인 점도표가 나왔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모았던 얼마나 연준위원들이 의견에 좀 합치를 보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두 갈래로 크게 의견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9월의 점도표에서는 이게 네 갈래로 좀 크게 나뉘었고요. 그리고 내후년 전망과 관련해서도 네 가지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지난 9월 점도표에서는 다섯 가지의 다른 의견이 나왔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금리 동결의 만장이치로 또 일치를 한 것 그리고 점도표 상에서의 그 의견도 조금씩 모아진 것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의견 일치 부문에서도 좀 안도감을 안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반응은 일단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한데 이것에 대해서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시장 해석과 관련을 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조금 더 비두기파적인 그런 기조가 나왔죠. 그리고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좀 더 상승을 해야지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이다. 이런 또 기존의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서프라이즈적인 발언을 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들 간의 의견을 또 볼 때도 내년에 금리 인상을 점진 위원이 딱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상승으로 돌변을 했고 금값 상승세가 주춤했고 그리고 달러와 그리고 구체 금리가 하락하는 등 비두기파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향후 전망과 관련을 해서 다소 좀 흥미로운 의견이 제시가 돼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영국 리서치 기관인 G플러스 이코노믹스에서 연준이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치 2%에 변경을 줄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올린다고 한다면 연준이 더욱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것을 좀 용인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하고요. 현재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 내에서 PC 가격 지수가 한 1.5% 정도로 연준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죠. 그런데 또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상승을 보였죠. 이런 또 계리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오늘 파월 의장도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목표치를 설정할지 만약에 변경한다면 이게 또 어떤 시사점을 가지일지 이런 부분들을 또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치는 2%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2%에 조금만 다가서도 뭔가 연준이 금리 올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들 때문에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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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2.5%로 높아진다. 이렇게 된다면 2.5%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그래도 신장에 안도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좀 더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조금만 경기가 좀 과열이 되고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가 굿 뉴스 is bad news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조정하게 된다면 이런 경기 과열에 대해서도 연준이 좀 용인을 할 것이다. 좀 봐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시장 사이에서 좀 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옛날의 과열이 지금의 과열은 아닌데 옛날의 기준을 맞춰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격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반도체주의 장비주 이런 주들의 종목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오늘 사실은 이제 연준 FMC 결과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 시장은 사실은 좀 잠잠했죠. 그리고 섣불이 좀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장세였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반도체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세였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장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가요. 시티그룹에서 반도체 장비주 관련된 긍정적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도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 내년 말까지 이제 월별 장비 거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망치를 기반해서 봤더니 지금 업황 회복의 중간 단계다. 그러면서 2021년에 피크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 자체적인 2020년과 2021년 웨이퍼 제조 즉 반도체 8대 제조 공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공정이죠. 웨이퍼 제조 장비 모델에 기반해서 봤을 때는 지금 업황도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장비업계 2위인 램 리서치를 비롯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여전히 매력적인 장비주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램 리서치나 아니면 장비업계 1위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당연히 장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론이 상당히 좀 급등을 했고 퀄컴, 자일링스 등의 주요 반도체주가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업종 전체로 보더라도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 자체가 좋은데 이런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는 5G폰을 이미 출시를 했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5G폰의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5G폰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의견도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5G 칩을 공급하는 퀄컴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은 직접 한국이 지금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저변이 계속해서 좀 넓혀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 역시도 오늘 반도체주의 또 다른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의 내년 5G폰 출시가 칩 공급 업체인 퀄컴에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과 100달러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는데요. 애플이 퀄컴의 2022년 회계연도 매출에 40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및 스마트폰 수요 개선에 장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치 그래프가 5G 출하량에 대한 전망치가 되겠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2020년 그리고 오른쪽에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는 7억 5천만 게 맞나요? 그렇게 5G폰이 전 세계적으로 출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퀄컴에서 2020년도 가이던스로 1.75억대에서 2.25억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값이 2억대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IDC라는 기관에서는 1.24억대 그리고 스트레트지 애널리틱스라는 기관에서는 1.6억대를 점쳤거든요. 퀄컴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는 이에 비해서 더욱더 공격적입니다. 그만큼 5G폰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많이 피력을 해왔고 오늘 또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의견이 나오면서 퀄컴 같은 경우에도 또 상승폭이 커졌네요. 알겠습니다. 퀄컴은 본인들이 이제 직접 칩을 납품하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면서 혹시 우리가 이 반도체주의 상승을 바라볼 때 경계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반도체주와 관련해서 오늘 좀 안 좋은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이 많다 보니까 좀 상세가 됐는데 웰스파고가 이제 마이크론의 2020년 회계연도 1에서 2분기 즉 19년도 9월에서 이제 2020년도 2월까지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EPS 전망치는 10% 그리고 매출 전망치는 5% 하향을 했는데 랜드 수요 전망을 좀 하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절성 요인 역시도 실적 전망 하향 요인으로 좀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이제 투자 의견 아웃포폼과 목표 주가 60달러는 제시를 했는데 반도체주 리스크와 관련해서 마이크론이 당장 12월 18일에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저희가 과거에도 봤듯이 실적 발표에서 업황에 대한 코멘트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역시 지금의 기대감을 좀 꺾는 발언이 나왔을 때는 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섹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특징주로는 홈디포를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홈디포가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홈디포도 올해 들어서 주가 굉장히 좋았던 기업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홈디포가 근데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망감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꽤 많이 빠졌는데 FY 2020년도 그러니까 19년도 2월에서 2020년도 1월까지의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를 3.5에서 4%로 제시를 했는데 각각 이게 컨센서스는 4.4%와 4.3%였습니다. 실제 가이던스보다 높은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FY 2020년, 2020 회계 연도가 지금 딱 한 분기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도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당장 다음 실적 발표에서 부진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또 이런 해석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가 보고 있는 것처럼 1년 동안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었고 지난 3개월간 성장했던 그 주가를 거의 며칠 만에 좀 반납을 한 모양새인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성장세를 보면 가이던스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성장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그동안은 상당히 좀 고성장은 유지를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가이던스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좀 꺾일 것이다 라는 시그널로 시장이 좀 해석을 한 건데 그동안에 홈디포의 동일 매장 매출 추이를 보시면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미국과 전체를 둘 다 놓고 보더라도 5%를 상회하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세가 한 2014년 그리고 201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유지가 돼 있고요. 그러면서 2018년도에도 5%를 상회하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세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한 3%대 중반으로 아니면 3%대 후반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꺾일 것이다 라는 것. 최근 이제 그 홈디포의 분위기는 어떤 상태였었어요? 사실은 이제 11월 중순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도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3.6%에 그치면서 컨센서스 4.6%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발표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주가가 지금 한 10%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최근에 웨스파고가 애널리스트 데이 전에 주식을 사라라고 조언을 했었습니다. 동사가 추진 중인 투자 계획에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겠고 그리고 투자 대비한 이익률 손실도 크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었는데 그런데도 목표 주가는 260에서 240달러로 내리면서 경계 심리를 좀 드러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웨스파고에서 예상을 했던 게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안도감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안도감을 안 줬죠. 그러다 보니까 홈디포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지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분위기는 좀 암울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홈디포의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을 발표할 때 동일 매장 매출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를 좀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다 내려왔고요.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됩니다. 저희는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12월 11일 수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지난 시장은 좀 연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계속해서 경계심이 있었지만 연준의 강력한 시그널과 함께 시장의 상승으로 전환됐는데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을 키우는 게 딱 보이시죠. 이렇게 키우면서 결국 마감이 됐고 0.1% 올랐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장중의 분위기라 완전히 전환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2만 7,910.21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는요.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이 높아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0.44% 올라서 8,654.05에 마감됐습니다. S&P500 지수의 상승 탄력이 조금 적긴 했지만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0.29% 올라서 3,141.54에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시장 총평 한번 내려보도록 할 텐데 얘기했던 내용들 그대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장 마감 2시간 전에 FMC 결과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 흐름은 사실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FMC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두 가지 고비가 있죠. 첫 번째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파월 의장 기자회견 내용이 나왔을 때인데 처음에 결과가 발표됐을 때 역시 점도표의 시장이 환호를 했고 그리고 파월 의장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발언들을 정리를 해봤을 때 인플레이션 상승을 금리 인상전에 보고 싶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가 물론 있지만 지금 약해졌다. 그 말은 지금 실업률이 많이 낮아졌는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을 좀 정당화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통화 완화 기조를 또 뒷받침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FMC가 이제 슬슬 시장의 호재가 되면서 연준도 시장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워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파월 의장이 다른 연준 의장들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굉장히 의견 차가 많을 때 본인이 설득했던 것이다. 본인이 설득해서 선제적인 보험성 인하 조치도 하고 이랬던 해석을 기사로 내놓기도 하고 이런 요즘에 들어서 갑자기 파월 의장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아진 분위기예요. 좋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맵을 펼쳐놓고 지도를 펼쳐놓고 볼 텐데 오늘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초록색이 보일 정도로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초표 내려주시면요. 네.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퀄컴이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는 3.5% 정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장비주 말씀을 드렸는데 어플라이드 머틸리얼스 4% 각각의 상승을 했고 이런 반도체주의 강세가 나스닥의 상대전 강세를 이끌었다고 보여지고요.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넷플릭스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가입자 수 이탈을 점친 아이비 투자 의견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파이퍼 제프리라는 또 다른 아이비에서는 오히려 4분기에 미국과 해외 가입자 수 성장세가 컨센서스를 비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제 상반된 이 결과가 나오면서 투자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넷플릭스가 주가가 2% 급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주 가운데서 쉐브론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 1% 정도 빠졌는데 이제 재정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좀 삼각할 것이다. 아니면 또 매각을 또 모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 글로벌적으로도 저인플레가 많은 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 효과가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정유업체의 수익성의 악화에 대한 좀 우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쉐브론의 주가는 좀 끊어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다 내려봤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됐고요.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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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